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 어설트맵버그 발견을 했습니다 예 저희 패밀리온이 진짜 이상한 제가 어설트되게많이하잖아요 진짜 이상한 맵버그 또 알아내가지고 이게 약간 원리가 이 스테이트 풀숲과 비슷한 원리래 일단은 한번 구경좀 해볼게요 자 채팅 일단은 보겠습니다 설명을 해준다니까 그치 어 요기요기 그치 원래 못들어갔는데 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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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들어갔는지 관 관을 탄다고 워이모 좀 그만좀 해 워이모 시끄러시끄러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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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어간다고 이렇게 머리받고 들어가면 되는거야 그럼 게이볼거같은걸로 떨어지면서 머리받고 들어가면 되는건가 뭐야 뭐냐 뭐냐 이거 뭐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1인칭 오케이 여러분 1인칭 오케이 오케이 어 다시 떨어졌어 다시 보자 다시 보자 1인칭으로 보자 오케이 오케이 뭐냐 오케이 야 아 머리받고 그냥 들어가지는구나 저기가 아 그러면 저기서 칼질하면 좀비도 맞겠지 잠깐만 저기서 칼질하면 좀비 다 맞아 좀비 다 맞 좀비 다 맞 좀비 다 맞는데요 야 뭐냐 여기 진짜 뭔 뭔 버그냐 앵 콜 앵 콜 앵 콜 보자보자 아 얘는 점프를 아이 관을 왜 이렇게 못하냐 아이 극혐 진짜 봅시다 봅시다 어 그니까 딱 보니까 이거네 요기 머리 밖고 들어가는 거네 나도 한번 해볼래 와 좀비 맞나가보세요 님들아 와 뭐야 이거 진짜 개사기다 어 이거 진짜 개사기다 와 와 와 와 미쳤다 진짜 와 뭐냐 와 나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와 나 이거 그거 개볼로는 진짜 쉽게 들어간다 아 개볼로도 들어가 아니 개볼 있으면 혼자 들어간대 일단은 개볼 나 한번 개볼로 해봐야겠다 어떻게 하는지 감 잡았어요 머리 밖고 들어가는 거야 머리 밖고 오케이 머리 밖고 나는 그럼 여기서 룸브레이크어 룸브레이크어 들고 어 야 야 성수 아니구나 오케이 가보자 음 자 오케이 오케이 아 침플 아니 이거 실험성 좋지 좀비가 못잡고 이거 그러면은 아 이거 어려워 이거 개볼로는 어떻게 해야 돼 개볼로는 앉아 앉아서 들어가면 안 된다 오케이 오케이 앉아서 오케이 앉아서 하면 안 된다 오케이 오 뭐야 이거 야 구석 구석에 처박혀야 돼 이거 구석에 처박혀야 되나 이거 그냥 어떻게 해 야 빨간색 벽에 붙어 빨간색 벽에 붙어 다시 다시 좀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룸브레이크 한 방에 깨지는지 몰랐어 뭐야 이거 풀수처럼 들락날락 그래 그래 빨간색이 한번 그냥 정면보고 들어가 볼게요 요번에 그러면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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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머리 너무 세게 밟았어 뭐야 개볼래 볼래 붙어서 붙어서 가보자 가보자 그저 미세한 컨트롤 구석에 붙어야 된다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생각보다 어려운데 오 오 뭐야 오 오 오 나 꼈어 앉아서 꼈어 아 아 앉으면 낀데요 아 앉으면 낀 데요 야 어떡해 나 꼈어 못봤었나 이거? 나 꼈어요 앉으면 낀다는데 나 앉아버렸어 어떡해? 아무 소리도 안들려 님들아 너무 고요해 너무 너무 고요한데 여기 전폭? 전폭 맞으면? 죽어야 된다고? 뭐야 이거 뭐야? 근데 관 타고 들어가는 거면은 실전에서 힘들 것 같은데? 빨리빨리 들어가기에는 뭐야 여기 잘 안맞는데 근데? 오해모 잘 안맞는데? 머리 긁은 맞는거 아니야? 서있으면 떨어진다고 아아 전폭 맞고 떨어진대 서있으면은 조금 위험한 명당이긴 하네요 머리 긁은 맞는거 아니야 여기서? 보이잖아요 긁은 맞는거 아니야 이거? 잡힐거 같은데? 어 뭐야 뭐야 뭔 딜이야? 야야야 아파 아파 야야야야 좀뿐 맞고 떨어져 좀뿐 와 미쳤다 잡힐거 같은데? 아 잡히네 잡히긴 하네 잡히긴 하네 잡히긴 해 발바닥이 보인다 잡히긴 하다 잡히긴 하네 개벌로는 어떻게 가? 개이벌그로는? 뭐야? 개벌로는 어떻게 가? 개벌로 가기 너무 힘든데? 유턴 아 유턴식으로? 아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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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해보자 도전 도전 개벌로 혼자 못가면은 아 그래 그렇지 아 나는 왜 안돼 아 왜 안되냐? 잠깐만요 절대까지 합니다 답답해서 못 참겠어 이거 성공할 때까지 하고 싶어 이거 답답해서 못하겠어 하는것 좀 보자 순발력이 아니야 요거는 순발력이 아니라 타이밍을 외워야 돼 타이밍을 창 잡냐 창 잡냐 패밀렴 머리 밟고 갈까? 야야 뭐야 야 아니 야 너 때문에 못하잖아 아 이거 야 이거 올라가기 너무 힘든거 같은데 봐봐 봐봐 뭐 이거 이렇게 패밀렴 머리 밟고 가면은 쉽네 그니까 요기 요기 머리 밟고 어? 아 또 앉았어 아 어떻게 꼈어 그니까 요기 머리 밟고 들어가야되는데 혼자서 가는걸 연습을 좀 빡세게 해야될거 같아 일단은 누가 도와주면 다 들어가긴 되게 편한데 아 아 또 앉아서 꼈어 아 여기서 좀비 사냥이 가능하다는 점 어 나 연습 좀 해보자 될 때까지 합니다 혼자 될 때까지 합니다 이거 진짜 사기야 아 이거 진짜 좋아 이거는 그니까 요기 써 머리를 어 오! 성공! 야! 오케오케 오 성공! 혼자서 성공! 야 좋아 좋아 성공했어 좋아 이거 조금만 더 연습해서 공방에서 써보자 요거 진짜 어 감 잡았어 감 살짝 잡을거 같애 근데 여기 머리를 딱 박고 요쪽에다 들어가야되니까 터널하면서 정면을 봐야돼 터널하면서 정면을 자 여기서 터널하면서 정면을 빡! 보고 들어가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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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야 터널하면서 바로 그냥 정면을 보고 빡! 오케?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짬보 떼어서 정면 빵! 그렇지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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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어딨냐 야야 맞냐 맞냐 얘들아 맞냐 이거? 야야야 야 맞아바 맞아바 룸불 맞아바 여기 맞냐 이거? 안 맞아 암많냐 왜 안많는거같은대 이거 어с 어허호 뭐야 어엏 어 개쩔어 개쩔아 와! 와! 와 개쩌라 님들아 와! 와 와 이거 개사기야 와 와 진짜 신세계야 이거 와 와 두명들아 오케 좀만 더 해보고 공방 습격 가자 이거 여러분들 공방에서 써야 공방에서 써야 진짜 아니겠습니까 아 성공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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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러면 안돼 내가 제일 먼저가 내가 제일 먼저갈거야 야 뭔 소리야 이거는 아 뭔 소리야 저 사람 가수 지망생인가 성공! 성공! 노래 틀겠습니다 야 성공 성공 좋아 이거야 자 자 야 여기서 고정하고 있으면 좀비 다 맞는거 아냐 어? 야 누가 관찍었어 다 죽어 다 죽어 근데 소리가 안나 근데 이게 단점이 소리가 안나 확삭혀버리기 확삭혀버리기 야 좋아 야 이거야 이거야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자 일단 이방 형님들한테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 영상용으로 한판만 하겠습니다 아 이거 몽킥 뭐죠 이거? 영상용으로 한판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들 다음판에 하지 않을게요 어 봐주세요 한번만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뭐냐 이거 진짜 개사기야 와 와 와 와 와 와 아니아니아니 이거 관폭타고 갈수도 있어요 예예 관폭타고 갈수도 있구요 와 농삭인데 이거 와 우와 와 죄송합니다 와 와 와 와 와마마마 잠깐 볼게 워이머 한번 자 자 자 꺾어서 야 나는 이제 잘한다 여기서 바로 님들아 여기서 바로 워이머패콤 여기서 워이머패콤 아이 이분 뭔소리죠 자 일단은 너무 조용하니까 노래좀 틀겠습니다 저분 가수 지망생이야 뭐야 노래좀 틀고 갈게요 야 여기서 이모션패콤 밧두둥 밧두둥 응 시끄러워시끄러워 이거 밧두둥 여기서 이모션패콤 써줘야죠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loss 야야 확살이 안켜져 좋아좋아 아 옆에 있다고? 너 옆에 있어 어딨어? 너 옆에 있어? 야 뭔들이야 이거 와와와 옆에 있어? 아 잡혔네 너 뭐냐? 이모션 패콘 좀 쓸게요 오오 야야야야 오 와 진짜 여기 뭔가 우주에 온 것 같아 진짜 아이 진짜 무음이야 무음 저 새끼들 핵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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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아 뭐냐 이거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아 잡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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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꼈네 뭐냐 이거? 바깥세상 왔습니다 바깥세상